안녕하세요. 동티모르 친구들. 그레쉬 선생님과 함께 한국어 공부해요. 네, 저는 니콜라우입니다. 네, 회사 사람들이 니코라고 불러요? 네, 니코라고 불러요. 회사에서는 니코라고 불러요? 불러요? 부릅니다. 어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동티모르 사람입니다. 네, 동티모르 사람입니다. 네,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은 동티모르에서 있어요. 고향? 고향은? 고향은 동티모르에서. 모리스 파틴. 모리스 파틴. 아일레우에서. 동티모르 아일레우. 아일레우. 아일레우입니다. 아일레우입니다. 네, 아일레우에서 왔어요? 네, 아일레우에서 왔어요. 네, 회사는, 회사 이름은 뭐예요? 회사의 이름은 보리모. 보, 보림. 보림, 네. 보림, 보림? 네, 보림. 보림입니다. 네, 보림입니다. 네,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회사는 죽변에서 있어요. 죽변? 네네. 회사는, 회사는 죽변에, 죽변에서 아니에요? 네, 아웃드에서. 죽변에 있어요. 네, 죽변에 있어요. 죽변이 어디예요? 네? 죽변이 어디예요? 죽변에, 경상북도. 아. 네,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의 죽변 명. 아, 회사는 경상북도 울진군? 네, 울진군 울진의. 네, 울진군. 울진의. 울진의. 죽변. 네, 그냥 이따, 이따 불레. 이따 불레, 이따 불레 콜리야. 경상북도 울진, 음? 죽변에 있어요. 모스 밸레. 밸레 인트로드 이사 하나 삼니. 인트로드 이사 하나 삼니. 경상북도 물진 주변에 있어요 회사에 동티모로 친구들 있어요? 네 친구들 많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우리는 26명 있어요 26명이 있어요? 네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 매일 해요 배 배일은 바다? 바다다시? 네 바다였어요 바다다 이깐? 이깐 멍게 멍게? 아 멍게 선생님도 멍게 좋아해요 네 나중에 좋아해요 나나르마 하우하 하우무스한 멍게 이깐 멍게 네 멍게 어 회사에 음 직원? 직원 스탑 스탑 호두 나인이라 몇 명이에요? 네 사람 배는 사장님의 배 네 배 있어요 사장님 사람이 많아요 아 사장님 배는 사람이 많아요? 네네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네 보이는 사람 또 스리랑카 사람 스리랑카 사람 또 동티모로 네 동티모로 에그 일본 핫데이크가 베트남사람, 인도네시아사람, 스릴랑카사람, 동치모르사람이 함께 일해요 네 한국에 일해요 네 함께 일해요 함께 일해요 어디서 서비스 함께 일해요 같이 일해요 같이 일해요 한국에 일해요 시그니프카사람 같이 일해요 함께 일해요 아 누구나 누구나 랍밤블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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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 해봐 엘려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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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치모르 친구들이 스물여섯 명이라고 말해서 네 스물여섯 명은 다른 배 일해요 아 다른 배 네네 같이 아니요 같이 아니고 네 근데 콤파니아 한해상 이달까? 콤파니아 따로따로 콤파니아 셀룹 따로따로 따로따로 네네 하우하노인 호투 서비스 이하 콤파니아 이다 이다니아 아이 아 죽변에는 죽변에 동치모르 사람 스물여섯 명이 있어요? 네네네 친구들이 네 친구들 비싼 다른 고향에 고향에 갔어요? 네네 동치모르로 돌아갔어요? 네네 그럼 지금 이다니아 콤파니아 이하 이다니아 콤파니아 회사에 동치모르 친구 몇 명 있어요? 동치모르 우리 세 명 있어요 세 명? 네 세 명 네 세 명 네 여기는 여기는 울진 회사 아니고 울진에 네 죽변에 죽변에 네 죽변에 동치모르 친구들이 스물여섯 명 있어요 네 사장님의 사장님의 배도 있어요 공장도 있어요 공장도 있어요? 네 해물공장 해물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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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물그물 아 그물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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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 만들어요? 할로 그물 네 그물공장 네 그물공장에서도 그물 로프 공장도 있어요 네 네 네 그 어 니꾸는 그물공장에서 일해요? 아니 나는 저 왔다 갔다 해서 오 왔다 갔다 배에서도 배에서도 일하고 네 그물공장에서도 일하고 네네 네 네 저는 왔다 갔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배에서도 배에서도 일하고 배에서도 일하고 배에서도 일해요 배에서도 일해요 서비스모스 서비스모스 이하 서비스모스 이하 서비스모스 이하 그물공장 네 네 어 일 많이 해요? 니콘은 일 많이 해요? 바디나스 해마 바디나스 해요? 네 네 네 바람 많이 나오면 바람 저 만약에 우리 관장 일해요 바람만이 나오면 바람? 네 무슨 바람? 바람 바람 저 배에서 배에서 일하면 좀 바람 비도 나와 비가 오면 우리 배는 일 없으면 관장도 내려가요 아 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네 바람이 아님 보 마이 아님 보 이미 이따 서비스 이하 그물공장 네 공장에서 음 네 그래요 아님 보 네 이거는 무서워 무서워요 딱 네 맞아요 네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코콜레 니타니아 조두산 저는 니콜라우입니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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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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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라우에 니코라우에 부릅니다 니코 라 고 라 고 라 고 라고 부릅니다 네 라고 부릅니다 네 볼루 대한 볼루 대한 볼루 대한 니코 니코 그래서 볼루 대한 니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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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네 저는 니콜라우 니콜라우 입니다 회사 에서 는 니콜 라고 부릅니다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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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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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티모르 사람입니다 네 고향은 돈티모르 에일리웨 에일리웨 입니다 에일리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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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음 에일리웨 에서 왔어요 에서 에서 왔어요 네 동티모르에서 왔어요 아일리우에서 왔어요 마이후시 마이후시 에서 왔어요 네 마이후시 아일리우 그래서 저는 아일리우에서 왔어요 네 저는 돈티모르에서 왔어요 네 에서 에서 모릅니다 에서 에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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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6명이 있어요. 네. 사람이 많아요. 네. 함께 일해요. 같이 일해요. 그물건장도 있어요. 저는 배에서도 일하고 그물건장에서도 일해요. 네. 에서도 네. 에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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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